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니톱, 접이식톱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INK-0530 모델, INK-0534 모델 제품입니다. 길이가 아주 작아요. 이 톱날 길이는 120mm, 그리고 톱날 펼 때 상당히 주의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버튼은 톱날 고정식 버튼입니다. 톱날 빼낼 때 버튼 누르고 조금 힘을 주고 꼭 잡아야 됩니다. 자칫하면 손을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니까 어떤 나무를 대면 딱깍 소리 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. 나중에 닫을 때도 꼭 눌러주시고 닫아주실 때 주시면 되고요. 펼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노약자, 어린이는 꼭 톱을 사용하는 방법에 상가를 해주셔야 됩니다. INK-0534 모델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톱날이 넓음으로써 조금 더 위험은 좀 작으나 그래도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야외, 등산, 내적 또는 소형 전지 필요할 때 이런 톱날들이 필요하고 아주 소형이므로서 또 휴대가 아주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05몰에서 직수입된 제품입니다. 이상 제품 소개 말씀 마치겠습니다.